그거 진짜 복권 사러 가야되는데 그건 진짜 오오 그래서 친한 분이셔서 그냥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맨날 쿠나이 갖고싶다고 그랬긴 했거든요 음..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시는구나 그래서 150파편으로 쿠나이 산거에요 맨날 돈 지를까 고민했거든요 한 40만원만 질러볼까 나 이제 다른 목이 뜰까봐 근데 그거 고를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파편이 떠야 고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니까 한 20만원 지르면 뜬대요 근데 파편이 아니아니에요 그 46만원이 확정이에요 네 46만원이 확정 이벤트 기간에 사는게 이제 17만원이고 네 쿠나이는 이벤트를 안하니까 너무 옛날에 나온거라 쿠나이는 이벤트가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거라 레전드네 46만원 저거 두개면 거의 100만원짜리에요 두개 다 안나오는거에요? 이보실도 없나요? 없어요 갑파가 안나오 저 이보로 좋은짓 하고싶어요 차지라이플 먹었어 공군에 한팀 내가 썼거든요 얍 롱보호 보셔 말씀좀 오케이 센티넬은 있음 절대 안먹지 어 여기 영롱하게 빛나는 이부실도 있는데 어? 핑좀 찍어줬어요 여기 내가 먹고싶었는데 참았어요 오케이 롱보호는 없어요? 에이 바라는게 많으시네 일단 저거부터 드세요 약간 좀 제가 질리는 남자라 좀 여자들이 질려하는 남자라 그래요 으흠 에이 스카우트 여기 G7 스카우트야 네 저는 먹었으 윙맨에 스카우트 들었으 와 이거 이거 조합 연습하려고 해 이게 진짜 좋은 조합인데 아무리 봐도 싹고술만 쓰는 조합 아니에요? 잘만 쓰면 진짜 좋은 조합 아니에요 이거? 어 황뚝이다 황뚝 나 진짜 필요없는데 그거 크랩톤이 먹는게 낫지 않나? 에에에에에 난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그냥 황뚝이? 황뚝 레이스가 먹는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? 아 레이스 있구나 아 그러네 아 뒤에서 저격질만 할거라서 아 그러면은 먹었다 롱보호 어딨어 아니 트트 나오는거죠 여기 사운드 사운드? 오케이 저격 적응경도 없네 또 저격 들어가지고 근접사운모 돼가지고 죽는거 아냐? 괜찮괜찮 저도 날라갑니다 움직이는건 안보이긴한다 어 으 BEN 오 Cooking 어 난 원래 못올라가? 돼지같은디 오 마이 갓 오 wyb려 다잡으신눌 응 뛰어간다 나두 이킴하자 어디갔눌 혼자 다 잡으신누 뛰어간다 나도 이 킴 하자 어디갔누 갑박겜 내려와 밑으로 마스티프 얘들 없나? 롱보우? 없네 롱보우를 굳이 들고 다니니까 많진 않죠? 수나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 앞에 왔다 왔어 이거 이거 깔아드림 오 마이 갓 문 닫고 준비되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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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거기 있어요? 오오오오오오 네 몰라 타 아 뭐야 여기 있었구나 오우 하나 남았어 우와 내 쪽에 있어요 나 진짜 못썼어 이거 타고 들어올거야 아마 어 조심해 누가 내 이모실도 먹었어 어 안돼 네 딸피에요 딸피 나도 딸피인데 이거 푸쉬하면 돼요 그냥 딸피에요 50인가랑 40인가랑 와 마티 날 왜 죽이냐 쟤 한 대만 야 나이스 팀 전체를 아프지 않아 참아 이보실드 내가 먹었어요 그 땅바닥에 있는 실드 하나 주웠는데 이보실드라고 어딨어 시체 내가 배너 챙겼어 그 그 드론으로도 살려주지 않나 네 살리는 건 모르겠다 펜수만 아 펜수만 드론으로 살리면 십싹이긴 하겠다 십싹이지 드론으로 이보실드 아 압수당했다 좋은거 맞네 어 롱본다 믿고 있었다고 어우 이보실드냐고 아 그거 50 남았다고 했을 때 나도 피가 50밖에 안 남아서 쫄았어 쉴드 두 칸 있었잖아 네 아 근데 저 새끼가 마티베어가지고 한 팀 마저게 죽을까면 죽으니까 다행히 한 대도 안 맞았네 너무 무서웠다고요 G7 스카우트에 뭐가 많이 없어졌네 저 저 쉴드 필요하신 분 있음 저 개많음 저도 많은 하하하하 저도 많은 아 미쳤네 다 찍었어 안 돼 여기 보디실드야 레벨 3이야 텔포 깔아놓을게요 터널 생성 이베 어디있어 텔포 여기구나 갑니다 링링 너무 먼데 부지런히 뛰어야돼 저 빨리 간다 아 진짜 저감도 너무 손이 안익는다 저도 지금 좀 더 내었는데 어 지금 손목 아파요 아니 화면이 안 돌아가요 약간 모래주머니 달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지 여기도 갈 수 있어요? 네 갈 수 있어요 줄 타고 갈 수 있어요 아 저기 안에 뭐 있어요? 네 여기 콧구멍 안에 아 여기 파밍 지역이구나 이것도 신기하다 저기 만약에 자기장 저기로 잡히면 저기 먼저 존버한 애들이 무조건 이기겠네 그치 줄 타고 오는 것 밖에 없어 나이스 오케이 고잉 고잉 나 빵킬이라고 롱보로 다 달핀 만들어드림 빵도면 빵킬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ㅋㅋㅋㅋ 0킬 1대스 0킬 1대스 어딨지? 파밍하고 있네 어 뭐야 쟤 핵이야 로바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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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바핵이에요 와 나 깜짝 놀랐다 그 록테인 쏘다가 갑자기 나한테 메임이 확 돌아가는데 그냥 한 방에 죽었어 로바핵이에요 조심해요 네 얘네 왔다 엠피 날리고 가야되 엠피 날리고 가야되 폐파는 짤 나이스 엠피 힐좀 천천히 천천히 저 1중 네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 힐 저 1중 로바 로바핵 코스틱 완전 개피 코스틱 완전 로우 한 피 30 남았을거에요 30 40 로바 여기 60까지 갔어요 60까지 갔어요 여기로 들어 왔어 60까지 깠는데? 실드 먹었겠다 이제 내가 부활할게요 진짜 깜짝 놀랐네? 저 녹는거 봤어요? 그냥 누워버리던데? 거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핵은 아닌가? 그냥 잘 쏜건가? 갑자기 뽀록 터져가지고 잘 쏜거 같은데? 쏘지마세요 오오 너 어디야? 너 딱대봐 어디서 쐈어 저기있다 보이나요? 아 저기 이 백팔 데려왔어야 돼 이보실드 108 오케이 간다 데미지 108 넣어놨어요 못올라가는데? 잡은거 같은데? 네 잡았어 그래도 내가 피좀 떨고나서 와 뭐야 근데 나 아까 용도움 용도움 0킬 여전히 맞아 이거? 버그 걸렸는데요 게임? 여기 왔다 앞에 한팀 들어온 실드 배터리 좀 먹고 얘네 우리 아직 못봤나봐요 부활하러 온거 같은데? 2명 모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링도 와가지고 아 우리 들어가야돼요 그러면? 네 천천히 해야될거 같은데? 아 보인다 이쪽에 있네요 살짝쿵 보였어 보인다 죽여볼까요 그냥? 들어오는거? 저희가 여긴 싸먹죠 이쪽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무조건 와야되니까 얘들 왼쪽으로 뛰는데? 여기 돌 뒤에 있어요 왼쪽으로 뛰는데? 여기 돌 뒤에 있어요 저기 하나 볼까? 축소돼서 와야되는데 이거 이거 우리 인서클 하자 일단 네 오케이 도망가 안오네 도망가 너무 빨라링 백만 채우면은 이보실을 다 채우는데 어 앞에 싸운다 건물 건물 먹죠 건물 먹고 쟤네 오면은 저거 잡고 가야될 오케이 얘네 피 빨면서 들어올려나 이거? 그러지 않을까요? 피 빨면서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2라운드라서 2라운드라서? 네 어디서 쏘는거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뭐야 나라필 나라필 어이 감자가 감자가 많네 이게 나라잘 아 쏘리 아무것도 못했다 아 고맙다고 고맙다고 나 감자 2대 맞아놨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감자 2대? 네 감자 맞고 뭐 맞은거지 아크스루탄 맞았나? 이게 싸운거야 오케이 뽕 뽕 한 대 한 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안 보여 이거 넘어갈까요? 네잉 네 아이고 알아봐 하나 죽였어요 아 우리 그 넘어가자는 말이였군요 죄송합니다 한 명 확킬 지금 라라가 살리고 있어요 네 살리고 있다 하나 확킬 가실까요? 쏘지 마세요 쏘지 말라고요 제가 안 그럴게요 어 뻑킹 윙맨 버그 저 힐 중 혼자에요 옥테인님 다 잡았어요 저 이제 롱보호 좀 바꾸려고 이제 근접총으로 위에 두팀이에요 두팀 네 위에 한팀 더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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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어 다시 올라왔어요 친구 살리려고 퇴포 열었는데 제가 이미 파킹 찍었어요 아 쏘지 마세요 저기서 쏘는데?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야 돼 헬 저 롱보호 좀 바꿔야 돼서 총 좀 바꿔야 돼서 에어 저 총 좀 바꿀게요 잡? 점프티에 놔둘게요 개무수 오소리 나 왔어요 어... 놈들이 날 조준하고 있어 라는데요 그 조준하고 있는 놈들을 제가 조준할게요 이제 도망가 내려왔네 여기 솔직히 3 빨간 2보실드인데 지면 이건 진짜 나 때문에 지는거다 이쪽으로 한 명 왔고 여기 너머에도 한팀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 애들 무조건 가둬야 되는데 쟤네 가둬야 돼요 와 뭐야 뭔 일이야 이거 절대 못 들어오지 네네들 네네들 링 밖에서 죽어야 돼 저기 못 들어올건데 어 쟤거 떴다 둘다 건너편에 있어요 한팀 네 용민이 안녕 왼쪽 왼쪽 사운드 어떻게 이걸 듣지 이거 EMP 날릴게요 네 저 부시할게요 태림이 다 탔어요 얘네 태림이 다 탔어요 얘네 딸피 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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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실드 개피 잡았어 잡았어 얘 뭐야 얘 에라이 한팀 왔어 또 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실드만 22개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욕심 버렸어 흐흐흐흫 수류탄 좀 챙겨 놔야겠다 앞에 그니까 수류탄을 챙겨야 되는데 바로 앞에 또 오 뭐야 소리났는데 어디갔지 어디 쏜거야 위에? 위에다 위에 여기 이거 점프대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? 모르겠어요 그건 안될 것 같아 너무 높다 30초 미만 남았네 이거 그냥 인서클에서 건물 먹고 네 앞에서 던져줄게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들어갑니다 무고하진 않는구나 무고하진 않지 빨강 실드가 보여주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네 윙맨으로 바꿨어요 이런 거 쟤네 일로 올 거에요 이제 뭐야 쟤네들 마지막 건드네 저거 ㅇㅈ 네 아 그래요? 예 옆으로 돌아올거 같기도 하고 아이 왜이렇게 미끄러져 옥테인아 아래다가 올리브오일 발랐나봐요 소리 들린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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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이 왔다 왔다이 1대 1대 68 벗쳐버리기 나이스 혼자 있으면서 왜 때린거야 우리를 어차피 혼자 남아버렸으면 1대3 해야되는걸